자신의 재산이나 자식의 성공을 자랑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으며 자신의 인격을 낮추는 행동입니다. 세 번째는 잘 삐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기 어려워질 수 있지만 사소한 일에 삐치거나 화를 내는 것은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가족이라고 자녀들을 앞에 두고 남과 자주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누구네 아들은 의사가 되더니 용돈을 한 달에 얼마씩 준다며 자식들의 사기를 꺾어버리는 말을 하면서 비교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가족이라고 조언을 한답시고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별하지 못하고 해버리는 것으로 자식들에겐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계산할 때 뒤로 빠지거나 모른 척하지 않는 것입니다. 식사를 하거나 카페에 가서 계산을 할 때쯤 되면 화장실에 가거나 살짝이 자리에서 안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손절 대상이고 꼴불견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상속세 아깝다고 자식들에게 미리 재산을 물려주지 마십시오. 노부부 3대 바보가 있는데 재산을 미리 물려주고 용돈 받아 쓰겠다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재산이 있어야 자식들은 끝까지 부모에게 더 신경 쓰고 잘 모신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는 술 마시고 주정 부리지 않는 것입니다. 몸을 못 가누고 비틀대는 사람은 보기 흉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점잖어지고 절제하는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여덟 번째는 나이 들어가면서 너무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아끼고 절약하는 것이 나쁜 일은 아니지만 아끼다가 죽으면 아무 소용없는 것이 돈입니다. 그러니 먹고 싶은 것이 있다면 사서 먹고 잊고 싶은 것이 있으면 사서 잊고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미루지 말고 돈을 아끼지 말고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홉 번째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며칠 전 또는 몇 주 전에 한 약속을 사정이 생겼다고 일방적으로 취소하면 상대방은 자신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대상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약속을 어쩔 수 없이 변경하거나 취소해야 하는 경우에는 상황에 대해서 기분 나쁘지 않도록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고 배려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경험도 많이 하게 되고 들은 것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사사건건 조언을 한답시고 참견하고 잔소리가 길어지는데 하지 말아야 할 행동입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노년을 위해 하지 말아야 할 것 아홉 가지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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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